안녕하세요. 이번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 부천에 합류하게 된 최재형이라고 합니다. 부천이 좋은 분위기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도 팀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팀에 잘 융화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어렸을 때는 여러 포지션에서 하긴 했는데 암을 받치고 나서 스피드가 많이 느려져서 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 것 같은데 저는 미드필드 쪽에서 패스 앞으로 연결을 해주고 중간에서 가끔씩 수비할 때 끊어주고 이런 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항상 제 친구들이 TV에 나오는 거 보면 부럽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TV에 자주 나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부천에서는. 부천에서는 어딜 가든 다 경쟁이니까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데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올 시즌에는 팀에 잘 적응을 해서 팀원들과 손발을 잘 맞추는 것이 대표입니다. 안녕하세요 부천 부분들. 제 이름과 얼굴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운동장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제 얼굴과 이름을 기억할 수 있으시도록 이제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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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네, agrade member taka 고마운해 친구들 요 아멘